하늘 하늘색 사람들은 하늘의 색을 따 하늘색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지만 사실 하늘의 색은 다양하다 희기도 붉기도 파랗기도 까맣기도 한 하늘인데 누가 하늘색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을까 야 안고파? 저녁 차려줄까? 응 내가 알아서 먹을게 그래도 밥은 먹고 해야지 저녁시간인데 항상 구워줄까? 야 안고파 이따 먹고 싶으면 내가 차려먹을게 요즘 애들 취직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며? 그래도 우리 소정이는 잘할거야 그냥 너가 너무 고생할까봐 해수 엄마가 또 사과 가져다줬다? 응 매년 고맙지 올해 것도 맛있더라? 그 엄마 몇 년 전에는 딸이 대학 안가고 취직한다니까 그렇게 걱정하더니 지금은 다행히 얼굴이 활짝 폈더라고 해수가 요즘 잘 풀리나봐 다니던 데가 잘 됐는지 나 공부하잖아 나 공부하잖아 그리고 갑자기 해수 얘기를 왜 꺼내 아이 그냥 오늘 해수 엄마한테 얘기 들어서 아니 너도 해수랑 친했잖아 그건 어렸을 때 얘기고 엄마도 내가 바로 취직했길 말해? 아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엄마는 네가 하고싶은거 하는게 좋아 그냥 너무 고생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거지 요새 어떻게 자기 하고싶은거 하고 살아 고생도 안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거지 다 요즘엔 대학 같은거 나와도 다 똑같아 소용없어 나도 그냥 바로 취직이나 할걸 아니 뭐 또 말을 그렇게 해 왜? 언젠도 대학가서 좋다며 그건 그때고 지금은 후회해 아무튼 나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엄마가 취직해서 잘 된 애 얘기하니까 엄마가 엄마 친구랑 만나서 하는 얘기 좀 하는것도 안되니? 너 그런식으로 말할때마다 엄마도 힘들어 저번에도 엄마가 무슨 말만 하면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그건 그때 미안하다고 했잖아 엄마 요새 매일매일 그래 너 아니 누가 너한테 당장 취직하라니? 엄마는 그냥 너 좋아하는거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건데 아니 대학가서 후회한다는 말은 왜 하니? 갑자기 왜 화를 내 엄마는 요새 너랑 얘기하는게 너무너무 힘들어 무슨 말을 못 꺼내겠어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나도 힘들어 그렇게 갑작스럽게 화를 내는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의 엄마는 내겐 처음보는 엄마였다 처음에는 짜증이 났다 순식간에 엉망으로 식어버린 이 저녁이 스멀스멀 몸을 덮어왔다 왜 갑자기 화를 내지? 왜? 하늘에는 수많은 색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파란 하늘만을 가리켜 하늘색이라고 부른다 엄마 나는 엄마에게 존재하는 무수한 색깔들을 우리 엄마라는 단어로 가리고 있지 않았나? 그날 내가 본 하늘색은 몸통 짙은 남색이었다 그리고 그날 내가 본 엄마는 아는 ella 안에서의 그리기도 했다 그리고 그날은 그 함수도 안내해 내가 제일 좋아한다고 내가 어떤 마음이 TargetED 궁금한다는 말은 이름은 내 맨날 이빨의 frame 회사 생활은 어때 혜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혜수네 엄마가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걱정이 됐다고 한다 오랜만에 혜수의 근황을 들었다 야근을 그렇게 시킨다고 너무하네 어 주말 이틀 순식간이야 1월 저녁이 제일 싫잖아 그치 어 그래 잘 지내고 동네 오면 한번 보자 4 2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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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십적이 아 왜이래 정신없게 방해하는거지 롱 아이고 그치 어? 이거 뭐야? 엄마용돈? 엄마용돈? 내꺼? 뭐야 이거 옛날돈인데? 엄마용돈 어 일어나 옛날돈 신기하다 이거 팔면 엄청 비싸게 받는거 아니야? 엄마 근데 엄마는 왜 이렇게 오래된 지폐를 안쓰고 가지고 있어? 용돈이라며 뭐야 왜 대답 안해? 나 갖는다 가져오라고 엄마 이거 할머니가 주신거야? 응 엄마 이거 할머니가 주신거야? 응 와 옛날에 이정도면 엄청 비싼거 아니야? 할머니가 엄마 진짜 이쁘했나보다 너 너 삼촌 대학 보내느라 엄마는 대학 못갔으니까 엄마 공부 잘했거든 할머니가 미안해서 할아버지 몰래 모아둔 돈 주신거야 그러니까 애도 달려구 속상해 있겠다 삼십년이지라는게 뭐 그래도 엄마는 뭐하고 싶었는데 음 지금 하는거?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가 엄마 그때 마음 이해할 수 있을까? 글쎄 아까 속상했겠다며 나는 안 겪어봤잖아 난 안 겪어봤잖아 너도 그렇게 느꼈으니까 그렇게 말했겠지 아닐 수도 있잖아 엄마 엄마는 진짜 같았어 그럼 됐네 글쎄 아닌가? 아닌가봐 아 뭐야 진심이 아닌가? 아니야 경험해보지 경험해보지 않은 태국의 시간 속에 담아둘 엄마의 마음을 나는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? 타인의 삶에 대해 당신을 이해한다 라고 건네는 나의 말이 위로인지 오만인지 나 자신조차도 알 수가 없었다 아 아 맞다 동화 지금의 나는 더 이상 무지개 끝에 보물이 묻혀있을 거라고 믿지는 않는다 그건 너무 어렸을 적의 동화니까 동화 속에 사는 아이기엔 나는 너무 커버렸다 그렇지만 어른의 세계에도 보물은 있었다 그 문 보아도 황금 꿀단지도 아니지만 그 보물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더욱 반짝인다 무지개 책갈피 무지개 책갈피 무지개 책갈피 누군가가 사는 물을 중앙인 재밌밍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